문어잖아 문어 우와 저거 문어라니까 30이다 30 문어라니까 우와 대박 20대겠네 20 20이야 20 와 30 달려나? 우와 저럴 줄 알았어 문어라니까 와 저거 한 마리면 진짜 와 본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20km 자 보이시나요? 제가 옆에서 구경한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 와 안 떨어지지 저 당연히 와 대박 와 대박 이야 진짜 아 저는 몇 번을 넣어야지 저런 걸 잡지? 와 와 아 저런 거 한 마리 잡으면 여태까지 내보놓은 거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될 것 같아 와 대박이야 또 잡으셨어? 끌려오면 문어예요? 자 끌려오면 문어예요 또 잡으신 거 아니야? 아 어 아 철이 철이 무너졌네 문어예요? 문어예요? 문어잖아 그거 문어잖아 그거 네 3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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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예요? 문어예요? 아까랑 비슷해 와 올라오는게 딱 문어야 문어야 문어 아닌가 문어다 문어 와 또 용왕의 아들 따로 있었어 더 커 와 대박 혼자서 15키로 되겠다 15키로 20키로 되겠네 와 진짜 말도 안되는 와 대박 선장님 더 크지 않아 이거 와 진짜 뭐 웬일이야 혼자서 거의 비슷한데 뭐 네 거의 비슷해요 똑같네 물 와 똑같아 똑같아 와 더 큰거 같은데 그러니까 대가리가 더 크다니까 와 대박 와 대박 고맙습니다 아까 지금 전